안녕하세요 이제 동생입니다 두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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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 깜깜깜깜 네 예 예 상중 마지막 arcade 콘서트를 뵙겠습니다 들고 오실래요 여러분 아 정말 멋있네요 하하하 예 예 그러면 일찍 잘한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거, 저희 부부가 안나올거에요. 그리고 이거, 저희 부모님은 알아요. 오늘 계속 하시는 거 봤는데, 한번 같이 해볼까요? 안전은? 선호는? 오늘 저희가, 그리고 다음 번째로 사실은 좀 준비를 잘못한 거 같아요. 사실 어떤 여러분도 앞에서 하는 줄 알고, 저희가 한번 참고하시겠습니다. 섹시한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. 그래서, 오늘 이 노래를 한 번에 가지는 않았을때, 저희 노래를 한 번에, 소리를 주면, 저희 노래를 한 번 배우기 때문에, 완전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. 기대되었습니다. 저희 노래를 하룻기 위해, 저희 노래를 한 번 발쳤습니다. 첫번째, 저희 노래를 한 번 발 bill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. 인터뷰에서 촬영을 할 수 없을때, 저희가 가장 Service 도대체의 메시아에서 촬영을 할 수 없을때. 저희 연락을 한 번 발을 하신 것만,